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22편 해프닝으로 끝난 국왕 패립사건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내가 오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한두 가지를 처리하려고 이 자리에 제신과 추신들을 모두 모이라 하였소 그보다 먼저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오 이 이면이 비상한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삼별초와 6번 도방에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것이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난 얼마 전에 왕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김준일 땅을 제거하는 거사를 수행하였소 그런데 이러한 충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왕은 직군들과 함께 날 죽이려고 꾀하고 있소요 이런 태에 내가 앉아서 죽임을 당할 수는 없지 않소 그래서 내가 이번에 큰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소이다 큰일이라면 어떤 난 왕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문무 대신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의견을 모아주기만 한다면 죽이지는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주방하는 선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들 의견을 말해보시오 아무말이 없는 것을 보니 내가 왕을 죽여도 좋다는 뜻인 모양인데 이 시중의 의견은 어떻소? 그 문제는 나라 안팎의 여러 사정을 살펴서 처결해야 할 것이오 왕위를 패립하는 것이 임공의 뜻이라면 손위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소? 손위를 하도록 한다 손위! 손위를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임금의 유고시에 보위를 이을 세자는 몽골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니 세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지 정사께서는 참지 정사께서는 태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옵소 임공 내 뜻은 그러니까 오늘 제 주회의는 이만 마치겠소 아들 돌아가도 주웠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 말미에 거론했던 원종 폐위를 둘러싼 논란의 일부를 드라마로 구성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이때가 고려 원종 10년 서기로는 1269년 6월입니다 이 당시에 훗날 충렬왕이 되는 원종의 세자 왕심은 몽골 조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인 집정자 임연이 원종을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이 사건은 고려사 세가를 비롯해서 열전편의 이장용전이나 임연전 또한 고려사 조려 등에 비교적 상세히 사건의 전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연은 원종의 측근인 환관 김경을 죽이고 어사대부 장계열 대장군 기온 등을 삼으로 귀양보냈다 드디어 임연은 반역을 음모하고 거사를 단행하려고 삼별초와 6번 도방을 구정에 대기시켜놓고 재신과 추신들을 불러모아 의논하였다 그는 왕위 김경의 무리와 짜고서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말하고 임금을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먼 섬으로 추방하겠다면서 재추의 의견을 물었다 시중 이장용은 아무래도 임연이 하려는 짓을 말리지 못할 것을 알고 불측한 변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손희를 주장하였는데 참지정사 유천우는 태자가 몽골에 가했음을 들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임연은 결정을 짓지 못하고 회의를 파였다 이 사건의 발단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날의 재추 회의에서 이장용이 손희를 주장하게 된 배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손희란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읽었죠 이장용은 이전에 수차 그 활약상을 소개했듯이 몽골과의 강화를 역설해서 원종의 몽골 친조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몽골 황제 쿠빌라이나 그가 보낸 사신들을 상대로 해서 고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 활동을 도맡다시피 해온 바로 그 인물이죠 그랬던 그가 멀쩡하게 임금으로 재위하고 있던 원종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물러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배경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장용 같은 경우는 문신이었기 때문에 국왕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친속관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 시기가 다른 시기가 아니라 무인정권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연희 3별초와 6번 도박이라고 하는 무적적 기반을 동원해서 원종을 폐해시키려고 하는데 이장용이 그런 기반이 없는 이장용으로서는 그것을 막아내기가 힘들었겠죠 그 때문에 이장용 같은 경우도 원종을 보호하기보다는 임연의 의도에 따랐던 그런 의미가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여기에서 무인집정자 임연희 무력적 기반으로 삼았다는 군사들 중에서 3별초와 더불어 6번 도박이란 말이 나옵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6번 도박이란 최충헌이 자신의 가병들을 6개의 번체로 나누어서 호위하게 하기 위해 세운 도방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무인집정자를 호위하는 사병집단이 도방인데 6개조로 나누어서 호위군무를 하도록 짜인 도방이란 뜻이니까 그 규모가 상당했겠죠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감도는 상황에서 임금이 죽임을 당하거나 낙도로 유배당하는 불축지변을 염려해 이장용이 불가피하게 꺼낸 카드가 바로 왕위를 스스로 양보하는 손위였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이장용이 손위를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단순하게 고려 조정 내의 권력싸움 차원이 아닌 당시에 대외적인 상황까지를 고려한 그의 고민이 깃들여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원종이 친조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에도 대부분의 문신관료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장용은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이 친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이것을 관절시켰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장용으로서는 국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불행한 사태 이외에도 그것 때문에 몽골과의 강화가 이제 중단이 되고 다시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도 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않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좀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왕의 죽음이나 또는 전쟁의 재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손유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몽 외교를 도맡다시피 했던 이장용은 원종이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섬으로 유배되는 비극이 일어날 경우 그것이 몽골과의 관계에서 나쁜 영향을 끼쳐서 전쟁이 재발할 것을 우려했다 쉽게 말해서 이장용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판을 좀 더 크게 읽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을 얻지 못하고 끝난 그날의 제추회의 이후에 과연 이면이 보인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임공, 군부하신 대로 전임 장군 권수균과 대경 이서 그리고 장군 김신우를 퍼벅해 옥에 가두었습니다 알겠느니라 지금부터 그 자들을 논죄하고 벌을 내릴 것이다 권수균은 미천한 출신으로서 외람되게 벼슬을 받았으며 이서라는 자는 자기 처의 전 남편의 딸을 가하는 마였고 김신우는 아비의 첩과 간통하였어 이 자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모두 끌어내서 목을 베어라 미천한 출신으로서 벼슬에 오른 것이 죄라면 무인 집정자인 이면도 권수균에 못지않았고 또한 이면 자신도 간통죄로 처벌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김준이 구해준 적이 있었으니 남탓할 처지가 못됐죠 원종을 폐위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 자! 안경공의 집으로 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면은 갑옷을 입고 삼별초와 육번 도방을 거느리고 안경공 왕창의 집으로 갔다 그곳으로 문무백관을 오게 하였다 안경공께서는 여기 모인 문무백관의 뜻을 거절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신들과 함께 대궐로 가서 포위에 오르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는 안경공을 모시고 대궐로 가서 성대한 주기식을 거행할 것이다 새로운 대왕 폐하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자 대왕 폐하를 위하여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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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왕창을 임금으로 추대하는 만세를 부른 다음 대궐로 가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경하드리옵니다 대왕 폐하 경하드리옵니다 대왕 폐하 종실들과 문무백관이 새 임금의 즉위를 축하하는데 난데없는 폭풍우가 일어나 나무가 뽑히고 기화가 날아갔다 새 임금에 대한 하리가 끝나자 이면이 문득 백돌 아래로 내려가더니 이장용을 향해 절을 하였다 손희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공한 장본인이 이장용이었으니 원종에서 안경공 왕창으로 손희가 이루어진 그 순간에 이면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겠죠 이면으로부터 그러한 인사를 받은 이장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건 그렇고 이면이 백관을 거느리고 새 임금의 즉위를 할애하는 순간에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서 기화장이 날아가고 나무뿌리가 뽑히는 등 천재의 지변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하필이면 왜 그 순간에 그러한 재변이 일어났을까요 이면에 의한 원종 폐위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의 기록자들이 그러한 표현을 사서에 실었겠지요 이면에 의해서 새로 왕위에 오른 안경공 왕창은 원종의 친동생입니다 원종이 퇴자 시절 몽골에 가 있을 때 고종이 사망했는데 그때 김준이 왕창을 임금으로 옹립하려다가 실패했었죠 그렇다면 안경공 왕창의 경우 스스로 친형인 원종을 밀어내고 보위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을까요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왕창이 왕이 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기회가 된다면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은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억지로 왕위에서 쫓겨났고 또 세자가 지금 몽골에 가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는 이 왕위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이런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일종의 복배와 같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왕창이 이것을 흔쾌히 받았을지 아니면 억지로 추대가 된 것일지 하는 것은 알 방법이 없는데요 그 뒤에 진행 상황을 보면 미리 얘기하자면 이때 이면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던 안경공 왕창은 불과 몇 달 뒤에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는데 이면이 죽고 무신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도 안경공 왕창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왕창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면에 의해서 억지로 보위에 앉혀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졸지의 왕위에서 쫓겨난 원종은 이면 등의 무신들이 동생 왕창을 보위에 앉히고 즉위식을 거행하던 그 순간 대골 안에 진암궁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배위된 옛 군주가 궁궐에 남아있었어야 되겠느냐 좌부승선 이창경은 지금 즉시 진암궁으로 가서 옛 임금을 일단 별궁으로 물러나게 하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이야 예 임공 그리하겠습니다 이면에 명을 받은 좌부승선 이창경이 원종을 밖으로 나가게 하니 왕을 보필하던 좌우신료들이 모두 흩어졌다 왕이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대골 마당을 걸어 나왔다 이창경이 자기가 타던 말을 왕에게 드리고 또 사람 다섯 명을 시켜서 왕과 왕비를 나누어 모시고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였다 이때 기쁜 얼굴로 휘파람을 부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 뒤에 이면은 왕위에서 쫓겨난 원종을 다시 김해의 옛집으로 옮기게 합니다 김해는 죽은 김준의 아들로서 역시 이면에 의해서 살해됐던 인물이죠 자 여기서 잠깐 무인집정자 이면은 김준을 제거하는 데에 힘을 합쳤던 원종을 어째서 그처럼 무리를 해서 끌어내리고 왕창을 새 임금으로 앉히는 모험을 단행했을까요 신한식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면이 원종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원종은 자신이 세운 왕이 아니죠 원종 같은 경우는 김준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 일정하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준과의 일정한 밀월관계를 형성하셨지만 이면과는 또 다른 속도를 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추대한 왕이 들어섬으로 해서 내가 욕구하는 권력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은 사실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뭐냐면 안경공 왕창을 옹립했을 때 곧바로 이면을 교정불감직에 임명을 하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임금의 자리에 오른 안경공 왕창은 일단 구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임금으로서 처음 처리한 일은 인사에 관한 일이었죠 추밀원 부사 이면을 교정별감으로 임명하는 교지를 내릴 것이요 교정별감은 고려 무인집권기 최고 권력기관인 교정도감의 우두머리입니다 최씨 정권을 포함해서 역대 무인집정자들이 누렸던 벼슬이죠 이제 자기 손으로 왕도 세웠고 교정별감의 지휘도 꽤 찼으니 나름으로 무인집정자로서의 권력기반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면의 권세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면이 원종을 쫓아내고 안경공 왕창을 왕위에 올렸으나 왕창이 임금 노릇을 정식으로 하려면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몽골 조정에 알리고 몽골 황제의 책봉을 받는 절차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럴듯한 구시를 지어내서 원종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한운수 없이 동생 왕창에게 보의를 물려줬다 몽골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국왕 유고시에 왕위를 물려받을 제1순위의 당사자는 왕창이 아니고 몽골에 가 있는 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자가 몽골 갈 때까지만 해도 원종과 이면의 대립이 아직 가시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자가 몽골에 가 있었던 것인데 이게 그 이후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손이 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종이 왕창에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몽골에 알리는 이런 외교문사가 되는데 거기를 보면 당시에 몽골에 가 있던 원종의 아들 왕심을 이익주 교수는 세자라고 칭하고 있고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서도 고려와 몽골이 전쟁을 치르던 시기까지는 고려 국왕의 맏아들을 태자로 적었다가 이 무렵에 와서 세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황제의 맏아들이 태자라면 제후국의 왕의 아들은 당연히 세자가 되겠죠 몽골의 지배하에 있던 이 시기 고려의 처지로 보면 세자가 맞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선 그동안 태자로 표기해 왔습니다 고려의 신하들이 국왕을 부를 때의 호칭을 아직은 대왕 폐하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보위를 물려받을 원자의 경우에는 고려가 처한 당시의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세자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종의 아들 세자가 몽골에 입조해 있는 상황에서 이면은 중서사인 곽여필을 몽골의 사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곽여필은 새로 즉위한 안경공 왕창을 고려의 국왕으로 추인받기 위해서 몽골 황제 쿠빌라이에게 결제 서류를 지참하고 가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곽여필이 몽골에 가지고 간 두 가지의 결제 서류 중에서 손이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여기서 손이표란 물러난 임금 원종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몽골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을 읽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무슨 연고인지 근래 재변이 여러 번 나타나고 몸에 병이 생겨서 백방으로 치료를 해봤으나 효과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이미 오래됐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만일 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장차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또한 내 아들 원자가 몽골에 조회하러 들어가서 오지 않고 있으니 이 땅을 다스리는 직책을 비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비가 일찍이 선조들의 옛 규례에 따라서 나에게 위촉하기를 만일 대를 바꿀 일이 있거든 마땅히 아우를 먼저 내세워야 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 어찌 그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내 아우 안경공 왕창은 세 번씩이나 몽골 조정에 조회하여 황제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으며 백성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니 능히 나라를 감당하여 다스릴만한 인물입니다 이에 아버지의 유훈을 준수하고 여러 사람의 말에 따라서 왕창으로 하여금 나란일에 임시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손이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병이 심해서 임금 노릇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훈에 따라서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이런 얘기죠 물론 원종이 병에 들었다는 내용은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를 왕위에서 쫓겨나 사가에 유폐돼 있던 원종이 직접 썼을 리는 없을 텐데 과연 누가 작성했을까요 외교문서는 그걸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외교문서의 격식이라든지 거기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흠집이 잡히면 이건 국가적인 위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당대의 문장가들이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예문관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서 여기에서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문관은 외교문서 작성에 어떤 실무적인 일을 맡고요 실제 문서를 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규보가 살아있을 때는 이규보가 거의 혼자 그걸 썼고 물론 당시에 사신 곽여필이 지참했던 그 손위표는 이면의 측근에 의해서 작성되었겠죠 곽여필이 지참한 또 한 가지의 문서는 새로 왕위에 오른 안경공 왕창이 몽골 황제 쿠빌라이에게 보내는 표문이었습니다 왕창은 자신이 어떠한 연유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왕위에서 쫓겨난 원종의 본명은 왕식입니다 나의 형인 왕식이 섭생을 잘 하지 못한 탓으로 병에 걸려 늘 전신이 쑤시는 듯 아픔이 심해 이제는 아침 저녁에 어찌 될지 모르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주요 사업을 나에게 위촉함으로 너무나 놀랍고 황송하여 여러 번 왕이 물려받기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이 아우를 왕위에 오르게 하라는 아버지의 엄명이 있었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어찌 어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임시로 나란 일을 맡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여 나는 그만두자고 하기도 곤란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 하기에는 근거가 없는 일이라 부득이 임시로 국왕을 대신해 종묘의 제사 지내는 직책을 맡았으니 황송하기 그지없고 조심스러운 생각뿐입니다 물론 이 표문 역시 당사자인 안경공 왕창이 쓴 것이 아니고 무인 집정자인 이면의 지시를 받은 이면의 측근인사가 썼겠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새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왕창이 임시로 국왕을 대신한다라고 표현한 대목입니다 몽골 황제의 책봉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왕위 계승권자인 세자가 몽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봐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면은 세자가 몽골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원종을 폐위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마련되질 아마 않았을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 그때가 고려 세자가 몽골에 가 있었던 때라는 걸 고려한다면 그 시점도 치밀한 준비 끝에 정했다기보다는 아주 우발적으로 그런 거사를 일으켰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자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 세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실제로 이런 계획이 있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좀 모험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보이는데 왕위에 오른 안경공 왕창은 쫓겨난 임금 원종을 태상왕이라고 높여서 칭하도록 하고 따로 부를 세워주고 숙령이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 몽골에 입조하러 갔던 세자 왕심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세자가 연경을 떠나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파사부에 이르렀다 고려사신 곽여필이 몽골을 향해 가고 있던 그때 몽골에 갔던 세자는 조회를 마치고 고려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이죠 세자가 도중에 행차를 멈추고 머물렀다는 파사부는 파사부는 지금의 단동식 구련성으로서 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다 보이는 곳입니다 세자가 머물고 있던 파사부의 객관에 허름한 행색의 한 남자가 은밀히 찾아옵니다 전하 소위는 정주 관노 정오부라 하옵니다 정주에서 온 관노라 했느냐 정주 관노라면 관하에 있어야 할 것인데 노비 신분으로서 무슨 년으로 압록강을 건너 이곳 파사부까지 와서 나를 만나겠다 했느냐 세자 전하 아래옥켜 왕수 하오나 역시 이면이 대왕 폐하를 패배하는 불축을 저질러 싸운데 무엇이라 했느냐 이면 그자가 폐하를 내 아버지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말이냐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네가 만일 거짓을 구할 경우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사실이옵니다 세자 전하 이면이 폐하를 폐해하고 안경공을 왕위에 세워 싸운데 세자 전하께서 편을 들으시고 입국하지 않을까 두려워해 흔밀하게 야별초 스무 명을 국경 근처에 매복시켜 왔습니다 그러니 압록강을 건너서 국경 너머로 임국하지 마시옵소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왔사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냐 세자 전하 저자의 말을 믿지 마시옵소서 어찌 애송이 같은 이면 따위가 감히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사옵니까 근거 없는 말이니 믿지 마시고 행차를 계속하시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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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옵니다 어찌 한낱 관노의 말에 이를 그리시려 하시옵니까 대장군 장자연은 정주 관노의 말을 무시하라 하였으나 라유라는 자가 앞으로 나오더니 어찌된 변인지 알아보고 나서 출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무덕장군 김부윤도 그렇게 거들었다 관노 정호부가 다시 세자에게 말했다 세자가 함께 고래로 가던 몽골 사신 7명을 시켜서 과격필을 영주에서 붙잡고 또한 방호역관 정비도 잡아다 물어본 즉 아버지인 원종이 폐위된 것이 사실임을 알고 세자는 통곡하였다 이면 그놈이 내 아버지를 나는 강화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허면 어찌할 것이옵니까 전하 몽골로 돌아갈 것이오 세자가 다시 몽골로 돌아가려 하자 여러 시종하던 신하들이 망설이면서 따르려 하지 않았으나 제교 정인경이 그렇게 해야 한다며 힘써 권하였으므로 결국 몽골로 돌아갔다 이면은 세자가 도중에 북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을 듣고 밤낮으로 근심하고 분하게 여겼다 만일 세자가 도중에 원종 폐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압록강을 건너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별초 20명을 국경지대에 매복시켜 두었다는 것으로 봐서 이면은 세자를 도중에 죽여 없앨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원종이 이면에 의해서 폐위되어 있기 때문에 세자는 당연히 폐쇄되거나 아니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면의 의도가 새로운 국왕을 옹립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원종뿐만 아니라 세자도 어떤 식으로든지 국왕권으로부터 멀리 나가게끔 조치를 했겠죠 그래서 원종을 태상왕으로 하고 성령부를 세워줬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 원종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세자가 북쪽으로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면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사태를 두고 몽골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두려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자가 귀국 도중에 말머리를 돌려서 몽골로 되돌아가 버림으로써 국왕 폐립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곧 몽골 황제의 생일인데 모른 채 할 수는 없지 않소 이 시중에 축하 사절로 다녀오도록 하시오 황제를 만나거든 국왕 폐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야 할 것이오 또한 세자를 잘 달래서 함께 돌아오도록 하시오 그리하지요 이면은 시중 이장용을 몽골의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한편 몽골로 되돌아간 세자는 대장군 장자여를 강화도로 보내면서 고려 조정에 이러한 글을 전하게 합니다 반드시 부왕을 복위시키도록 하라 그렇지 못할 것이면 순환후 왕종을 보위에 세우라 순환후 왕종은 원종의 둘째 아들 즉 세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몽골에 머물고 있던 세자와 고려 조정의 이면 사이에 국왕 폐립 사건을 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알탈 아브라 등을 사신으로 고려에 파견하는데 이때 지참한 쿠빌라이의 조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자 왕심이 되돌아와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고려에서 신하가 제멋대로 국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우인 안경공 왕창을 국왕으로 삼았나라고 하는 바 짐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 짐은 고려 국왕 왕식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무슨 과실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만일 진실로 과실이 있었다면 바른대로 가나여 고치게 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면 응당 짐에게 보고해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신하된 자가 함부로 국왕을 폐리바였다 하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지금 알탈 아브라 등을 사신으로 보내 상세한 사항을 물을 것이다 만일 내가 잘못 들었고 고려 국왕의 일신에 아무런 재앙이 없다면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에 그 일이 진실이고 또한 감히 국왕과 세자 및 그 일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친 자가 있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그간의 실정을 조목조목 갖추어 아려야 할 것이니라 쿠빌라이가 사신에게 들려보낸 조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쿠빌라이는 처음부터 원종을 지지하고 났습니다 쿠빌라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의 원종은 고려와 몽골의 강화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따라서 고려에서 강화를 이끌어오던 원종을 폐위한다면 더군다나 그것이 항전을 주장하고 있는 무신 정권에 의한 것이라면 쿠빌라이로서도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신하가 함부로 폐위한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고려해오는 것이고 이것이 원종을 지지하면서 이면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소개한 쿠빌라이의 조서는 아직 이장용 등이 몽골에 도착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면 역시 추밀원 부사 김방경과 대장군 최동수를 몽골 사신이 돌아가는 편에 동행하게 하면서 원종이 몸이 아파서 하는 수 없이 양위를 했고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부왕인 고종의 유훈이었다는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앞서서 몽골의 사신으로 갔던 이장용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이면에게 원종의 손위를 주장했고 또한 그대로 이행이 됐으며 그를 몽골 황제에게 사신으로 보낸 장본인도 이면이었기 때문에 이장용으로서는 쿠빌라이에게 이면이 시킨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장용의 입장에서는 이 손위가 몽골에서 인정을 받고 또 고려에서는 이 일로 다시 몽골과 항전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몽골로 간 그 사이에 고려 세자가 귀국하다가 돌아가서 몽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몽골에서 이미 원종을 복유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고 이장용을 비롯한 고려 사신들이 몽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태가 이면의 말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런 상황이 이미 돼 있었던 거죠 이익주 교수의 말 맞다나 이장용이 몽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쿠빌라이가 고려에서 발생한 국왕 폐립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끝내고 원종 복유의 방침을 굳힌 뒤였을 것입니다 신한식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원종의 세자가 하는 말과 고려 사신이 전하는 사안이 달랐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종의 왕위 위치가 강제적인 것이냐 아니냐는 몽골 조정에서 파악할 사안이었던 것이죠 물론 몽골 조정에서도 왕위 교체의 진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몽골의 대고려 정세파악은 고려정부에서 전해주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자기들의 어떤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장용 같은 경우는 이면에 측근 사람으로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몽골 조정의 진상을 알려주는 그런 이중적인 궤도를 취하거든요 이장용, 그대는 고려의 재상으로서 몽골 황실 출입이 처음이 아닌데 고려 조정의 권신들이 보낸 이 표문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강변하는 것인가? 폐하, 국왕 폐립 사건의 진상을 실상 그대로 아르게 싸웁니다 고려사 열전편 이장용 전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면이 겁이 나서 이장용을 몽골 황제의 생일 축하 사절로 보내면서 세자를 달래 돌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장용은 정작 몽골에 가서는 이면이 제 마음대로 왕을 폐립한 일을 사실대로 고하였다 이면의 기대와는 달리 몽골에 간 이장용이 쿠빌라이에게 이면이 저지른 원종 폐위에 관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고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면의 국왕 폐립 사건은 엉뚱하게도 고려의 서북면 지역에서 한바탕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역사의 기록은 이 소용돌이를 최탄과 한신의 반란 사건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원종 10년 10월에 서북면 병마사 기관 최탄과 한신 그리고 삼하연 사람 이연령, 연주 사람 현호철 등이 군사를 움직여 들고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들이 들고 일어난 봉기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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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서북면 병마사 기관 최탄이다 우리 고려의 이전 국왕께서는 두 번이나 친히 몽골의 조해에서 동방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고려 백성들이 모두 그 혜택을 누렸다 그런데 진주의 하급 군관 출신 이면이 도대체 무슨 공덕이 있기에 나라 권력을 제 마음대로 희롱하고 우리의 왕을 패한단 말인가? 그 자가 그런 반영을 저지르는데도 맞서는 자가 없으니 조정에는 충신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제 우리가 떨쳐 일어났으니 국왕을 패위한 원흉의 목을 베고 물러나 있는 우리의 국왕을 다시 추리할 것이다 자! 모두 우리를 따르라! 최탄은 무리를 이끌고 나가 서경유수 최연, 판관 류찬, 사록 조영불, 용주수령 유희량, 영주수령 목덕창, 철주수령 김정화, 선주수령 김희, 자주수령 김윤 등을 차례로 죽였다 그 나머지 아전들도 모두 그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다 이들이 지방수령들을 죽이고 유린했다는 지역을 오늘날의 지명으로 얘기하자면 평안도의 용천, 신이주, 철산, 선천, 순천 등지에 해당합니다 최탄 등이 군사를 움직여 들고 일어난 것이 국왕을 제 마음대로 폐립한 무인집정자 이면을 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겉으로는 이면을 응징하겠다고 했으면서 애꿎게 서북면에 여러 성을 휩쓸고 다니면서 수령과 지방관들에 대한 무차별 사륙을 자행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일까요? 철주수령 김정화의 아내는 용모가 아름다웠는데 최탄 등이 이끄는 반란군이 김정화를 기둥에 묶어놓고서 그 앞에서 그의 아내를 겁탈한 뒤에 술까지 따르게 하니 김정화의 아내가 분하여 목을 메어 죽었다 이렇듯 그들의 사륙 행위는 서북면 일대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 그렇다면 몽골 측에서는 이들의 반란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최탄이 3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대부성에 이르렀는데 마침 몽골 사신 탈타아가 그 성에 와 있었다 자, 반란의 주동자인 최탄과 몽골 사신 탈타아가 만났는데요 이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들어보시죠 그대는 누구인가? 소위는 서북면 병마사의 기관 최탄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군사를 몰고 여기까지 왔는가? 고려 조정에서 장차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섬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서 북계 지역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기에 우리가 부득이 들고 일어나서 서북면 여러 성들의 수령들을 죽이고 몽골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음, 그래 그렇다면 이 근처에도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성의 관리들은 왜 죽이지 않은 것인가? 탈타아 공에게 아래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령을 세 명만 붙잡아 오고 나머지 성의 수령들은 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의주부사 김효신과 인주수령 정신보 정주수령 한 분 등 세 수령이 탈타 앞에 잡혀왔는데 그대들 세 성의 수령들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탄이 부른 것이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라 탈타아는 그들 세 수령들을 반란숙이인 최탄에게 넘기려고 했고 그러자 의주부사 김효신이 탈타아에게 매달립니다 우리들에게 탈타아 공을 만나지 않고 어찌 먼저 최탄에게 가라 하십니까? 우리들이 권하는 술잔이라도 받으십시오 그대들이 나를 만나길 간청하니 내가 그대들의 술잔을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내가 그대들의 술잔을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오늘 공을 뱉게 되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성의 수령들이 최탄 등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 제발 공께서는 최탄에게 명의 이만 그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다 최탄에게 사람을 보내 사람 죽이는 일을 이만 그치라 할 것이다 대신에 그대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다 김효신 등 22명이 잡혀서 몽골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최탄과 한신 등은 이면의 원종 폐위에 항거한다는 명분으로 들거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고려의 서북 지방을 몽골에게 바치고 자신들도 몽골로 투항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익주 신한식 두 교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면의 원종 폐위와 최탄의 반란이 서로 관계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서북면 방면이 몽골과의 전쟁 중에 격전지였고 몽골과 격전지일수록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몽골 쪽으로 가서 붙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쪽 쌍성총관부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북면 지방의 지방 토후들이 고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몽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최탄이 자기들의 그런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구실을 이면의 원종 폐위에서 찾았던 것 뿐입니다 이 시기에 최탄 한신의 몽골로의 투항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고 고려에서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라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작은 것이 아니라 서북면 전체가 몽골로 투항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국왕뿐만 아니라 무인 정권에게도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었고 또 최탄이 내세웠던 자기들의 거사의 명분을 임면을 제거해야 된다 이건 새로운 권력적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장차 최탄과 한신의 반란 사건으로 서북면 지역을 둘러싸고 고려와 몽골 조정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11월 몽골의 병부시랑 흑적과 지체도 그리고 총관부 판관 서중웅 등이 몽골 쿠빌라이의 조서를 가지고 드디어 고려 조정에 도착합니다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보낸 조서의 내용 중 일부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임현이 짐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소인이 고려왕을 대립했다고 얘기들 하고 있으나 국왕을 대립하는 것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하는 것인데 소인은 표슬이 일곱 번째 서열에 불과하니 무슨 힘이 있어 국왕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짐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고려의 왕과 안경공 왕창 그리고 임현 등은 함께 몽골의 대골로 출두해 짐과 면대를 한 자리에서 사실을 구하도록 하라 내가 그 시비를 가래서 조치를 할 것이다 만일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면 마땅히 군사를 보내서 남김없이 섬멸할 것이다 쿠빌라이가 보낸 조서는 이처럼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정한 기일 내에 직접 몽골로 들어와서 사실을 구하지 않으면 군사를 보내서 응징하겠다는 식으로 임현을 바로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임현으로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재신과 추신들이 모두 임현의 집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임현은 울면서 이렇게 탄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난 국가를 바로잡고 난 뒤에 몽골 황제에게 가서 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황제가 조서를 보내서 이처럼 무섭게 일란을 하고 있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리고 다음 날 임현은 몽골 사신 흑적 일행을 위해서 연회를 베풉니다 고려사 저류에는 이때 임현이 흑적 등에게 뇌물로 건네진 금은 보화가 아주 많았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만 받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죠 드디어 흑적이 국왕 패립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고려에서 국왕이 폐위된 사건을 온당하지 않은 일로 여기고 계시오 내가 보기에 황제 폐하에 가혹한 응징이 있기 전에 물러난 왕을 다시 받들어 포기시키는 것이 도리인 듯한데 어찌 저결할 것인지 임공이 대답해 보쇼 무슨 말씀인지 잘 잘 알아들었어 잘 알아들었어 재신과 추신을 모아 다시 한번 의논을 한 다음에 포기시키도록 하겠소 이렇게 해서 임현에 의해서 왕위에 쫓겨났던 원종은 5개월여 만에 다시 임금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2010년의 마지막 편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22편 해프닝으로 끝난 구강 패립 사건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